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미국 연준에서 경제동향보고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요. 파열의장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문회가 있습니다. 연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크래프톤 기관들 수요 예측이 오늘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공모가는 28일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증시는 현재 예상지수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로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입니다. 0.97포인트 정도 나오는데 야간 선물지수가 0.2% 정도 일단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는 6포인트 정도 6-7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좀 빠지고 대부분의 IT 일부 오르기도 했지만 테슬라도 좀 빠진 영향들이 있어서 오늘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은 오늘 조금 예상효과는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에서는 시젠이 오늘 좀 출발이 좋은 것 같고요. 한 2% 정도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어제 항공주나 레저업 쪽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 그런 영향을 받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수 출발을 했고요. 현재 예상지수는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로 나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 하락 출발했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8% 네이버가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1% 정도 어제 급등 후에 약간 밀리는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코스피가 3259포인트 마이너스 11포인트 정도 0.3% 정도 지금 하락하면서 미국시장 연예인은 일단 받는군요. 네 바로 받고 있습니다. 어제 또 물가지수 여행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일단 코스피가 좀 빠지고 있고 마이너스 15까지 좀 밀렸고요. 코스닥도 코스닥은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1042.03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약부압 정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별로는 오늘 고려아연이 다들 뉴스 보셨겠지만 LG화학하고 전구체 합작사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주가가 5.9% 일단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구체가 배터리 원가 40% 차지하는 양극재 소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중국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탈 중국을 아마 선언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고려아연이 오늘 2차전지 소재주로 좀 갑자기 변신이 되면서 급등하고 있고 하이브가 1.4% 엔터사 좀 올라가고 있고 역시 고려아연과 같이 합작사 이제 발표했던 LG화학이 2% 정도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좀 오랜만에 주가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거의 지금 하락이고요. 가장 많이 빠지는 건 LG전자가 마이너스 한 2% 빠졌고요.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이제 해운항공 페노션 대한항공 또 강원랜드 같은 이제 레저업종 이쪽이 일부 빠지고 힐라홀딩스도 역시 의료업종인데 이쪽도 지금 주가가 일부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2차전지가 오늘도 좀 센 편인데 대주전자재료도 2차전지 소재업체인데 오늘 플러스 4% 올랐고요. 그다음에 진단키트가 좀 셉니다. 액세스바이오 시젠이 한 각각 3% 정도씩 반등했고 2차전지 양극제 만드는 에코프로비엠이 플러스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빠지고 있고 헬릭스미스가 마이너스 한 3% 정도 보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한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리노공업 같은 반도체 기업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고 어제 많이 올랐었던 2차전지 소재업체죠. 동아기업은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고 일부 반도체 2차전지도 오르는 기업들도 있는데 일단 하락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IT가 진단키트 사실 좀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하락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15포인트 0.4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0.35% 하락 종목 수가 849개 정도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전에는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 역시 오전에 좀 매도입니다. 어제 물론 오후장에 매수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어줬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거의 매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82억 정도인데 최근에 좀 특징적인 게 연기금이 조금씩은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지금 3일째 매수. 그래서 매도가 완전히 멈춘 걸로 보이긴 합니다. 7월 10일 13일 14일까지 오늘까지 3일째 일단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 파는 업종은 주로 전기전자 업종 어제는 좀 많이 샀는데 오늘은 오전에 36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화학업종만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학업종이 아마 LG화학 사는 것 같아요. 추정하기로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LG화학 중심으로 화학업종만 155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기관 투자는 오늘 뭘 사느냐 철강 전기전자 이 두 개 섹터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일단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연기금은 지금 전기전자 업종은 좀 계속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섹터 쪽으로는 역시 가장 좀 많이 오르는 섹터는 진단키트 이쪽 기업들이 좀 가장 많이 그것도 1600명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제하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어제는 이쪽 섹터가 다 빠졌는데 오늘은 이제 180도 바뀌어서 진단키트 음악병실 이쪽 기업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한샘이 뉴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한다면서요. 지분 매각을 2년 전에도 기사 찾아보니까 한번 지분 매각하려다가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매각 추진한다고 하는데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인수하려는 회사가 IMM 프라이빗 에코티라고 사모펀드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사모펀드죠. 주당 20만 원 정도에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얼마죠? 지금이 13만 원 정도 하니까 프리미엄을 높게 주고 체결할 것 같고 어쨌든 업계 1등이니까 네. 업계 1등입니다. 조창걸 명예회장 관련해서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 30% 매각이고요. 그다음에 한세 분 다들 아시겠지만 1970년에 창업해서 그때 옛날에는 다들 아궁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허리 아파가지고 아궁이도 있었고 진짜 내가 지난번에도 골로 골로 있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정말 다들 고생하셨죠. 후지카 골로 후지카 그치? 빛나이 나오기 전에 근데 그때 입식 부엌을 만들어가지고 히트를 쳤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브랜드지 아궁이에 레일이 깔려있잖아요. 그리고 연탄 넣고 쭉 집어넣으면 불 안에 들어간 그렇죠. 그럼 이제 그쪽 연탄 있는 쪽은 구둘장 장판이 타고 거기다 밥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아버지 오시기 전에 구둘 막 힘드셨죠. 팍 하다가 밥이 또 썩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한샘이 결국 돈 벌어 인수하려는 이유는 나오는 게 IMA 프라이빗 에코티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쪽 인테리어 회사가 또 하나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 기대하면서 인수하려는 것 같은데 아직 뭐 이게 매각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또 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2년 전처럼 그래서 한번 뉴스는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리모델링 섹터가 어쨌든 한샘 영향으로 일단 주가 흐름은 좀 좋은 편이고요. 리바트가 많이 따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리바트도 요새 원래 부엌 하면 사실 한샘인데 요새 리바트도 되게 매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가는 섹터가 일단 뭐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코로나19 치료제 이쪽 섹터 좋고 그 다음에 LG화기 좀 반등해서 2차전지 생산업체도 일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거의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철강업종이 가장 섹터 쪽에선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들 역시 일단 오늘은 확진자가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우려감 때문에 1615명 네.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또 영화 관련주 편의점 조선 사실 어제 면세점도 그렇고 다 올라갔던 섹터거든요. 너무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니까 일각에서 뭐 2천 명 넘는 단위기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 속도면 네. 그래서 다시 지금 컨택형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언택 기업들과 일부 이제 아까 뭐 한생같이 뭐 재료가 있거나 이런 기업들 위주로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고려하인도 마찬가지니까 오르는 기업은 언택 아니면 재료 그 외에는 대부분 좀 조정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뉴스할 때 오늘은 코스닥보단 코스피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더 빠졌잖아요. 0.39 0.1 정확하잖아요. 예언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 그리고 참 현대차 일단 잠정 파업 보류야. 네. 맞습니다. 사실 노사 협상하기로 했어. 잠정이지만 바꿔? 안 바꿔? 안 바꿉니다. 현대차는 오늘 좀 오르고 있네요. 오늘 오르고 있어요. 기아랑 현대는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리포트들 보고 와서 다시 한번 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보고서 몇 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도 이제 탄소 국경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한국투자증권의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오늘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고요. EU 탄소 국경세 직격탄은 피했다라는 제목인데 오늘 아마 이제 공식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초안은 이미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2023년부터 바로 시행은 아니고 3년 전도 유예기간을 준대요. 그 안에서 뭐 벌금을 매기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2026년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전력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이제 배출권을 매입을 해서 유럽연합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한국은 아니고 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터키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대요. 터키요? 그러니까 유럽에 수출하는 비중이 시멘트 시멘트를 터키에서 굉장히 많이 수출하나 봐요. 많이 나오겠지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터키가 굉장히 피해를 크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비료는 러시아하고 이집트가 많이 유럽에 수출하고 알루미늄은 노르웨이하고 러시아 철강도 러시아 터키 그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국가가 러시아하고 터키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도 여기에 포함은 되겠지만 이들 국가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러시아 터키보다는 좀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이 이슈를 어쨌든 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그렇지만 이제 이미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에 대해서 가격을 이미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지에서 이미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비용을 이런 식으로 지불했을 경우에는 그 인증서 이런 뭐 비용들을 실제 탄소 국경세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대하게 우리나라가 막 이런 철강 화학 업종이 피해를 본다.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아니라는 게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EU 집행위의 최종 안이지만 이게 또 각국의 또 동의도다. 이사회 승인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또 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용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뭐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안에 따르면 어쨌든 탄소 배출은 앞으로 뭐 줄이는 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뭐 당장 뭐 모든 걸 다 줄여야 된다.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는다. 그렇게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시행은 2026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이제 석유화학이 요새 뭐 피크한 논란 정말 심하잖아요. 석유화학이요? 네. 뭐 롯데케미칼, 대한류와 금호석유 주가들이 많이 빠졌는데 사실 굉장히 좀 강세론자시거든요.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근데 이제 그 멘트를 좀 해 줬는데 석유화학 시향 부진이 이제 구조적 요인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일단 적어서 준 게 있는데요. 최근에 그 석유화학 시향 부진이 그 공급 증가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봤을 때는 이게 생산병목현상 그러니까 전방시장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라든가 이런 시장이 이제 원자재가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생산이 안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석유가 원재료로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동차에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좀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지금 이번 2분기에 1분기 대비해서 한 10만 대 정도 늘어났어요. 판매가 판매량이 거의 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판매량 증가의 대부분이 4월달이 는 거고 5월 6월은 반도체 칩이 없어가지고 판매량이 굉장히 극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다라고 전미 자동차 딜러협회에서 재고 부족 사항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높은 판매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지금 생산 차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금 제품 공급이 안 됐던 건데 이게 하반기에는 어쨌든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 반도체 공급 이슈도 조금씩 지금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를 봤을 때도 기저효과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동차 판매량만 봤을 때 그리고 병목 현상도 결국에 원재로 재고 확보 수요가 좀 강해지면서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지금의 석유화학 시향 부지는 수요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산의 문제다. 생산의 문제 일시적인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투자들이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석유화학에 대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석유화학도 수요의 많은 부분이 언택 수요가 많아요. 집에 가전제품, 가구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또 그 반대편에 컨택 수요도 많아요. 건설 이쪽도 있고 건자재도 있고요. 거기다가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이쪽은 다 컨택 쪽이잖아요. 그게 반반으로 본다면 결국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하나금융의 윤재성 애널리스트는 컨택 쪽도 주목을 해야 된다. 이쪽이 결국에 생산 부진이 해소가 되면 시황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석유화학. 네. 석유화학에 대해서. 픽아웃 아니다. 네. 픽아웃 아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마다 이건 생각은 다 달라요. 제가 예전에도 픽아웃 관련돼서 다른 분 의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롯데게미칼은 수소 뭐 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한번 급등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우리가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건 석유화학 투자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문제가 아니라 이분 말대로 생산의 문제면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일시적인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신한금융에서 오늘 나온 자료인데 카카오 손해보험 얼마 전에도 이제 인가 받았잖아요. 카카오 손해보험 손해보험 보험업 진출 출사표를 던지다라는 내용인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플랫폼으로서 보험상품 판매 계약관리 간편청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일부 수수료를 수취하는 모델이래요. 그 안에서 그래서 소액 미니보험 중심 그러니까 일반 보험 중심으로 하고 아직 자동차나 장기 보험은 아직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비중이 작은 분야에 일단 먼저 진출한 다음에 나중에 장기나 자동차 쪽으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핵심은 뭐냐면 간편청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병원에 가서 이거 뭐 영수증 떼고 참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카카오 손해보험은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700만 명의 가입자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병원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실손 같은 거요? 그럼 이제 카카오 손해보험하고 병원하고 제휴를 하면 알아서 해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서비스가 있죠.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게 또 된다고 내가 실손 뭐 있는지 딱 병원에서 딱 카카오 들어가서 딱 해보니까 알던데 그런데 일반 보험회사 통해서 하려면 병원에 자기가 직접 가서 다 떼야 되니까 떼는데 돈만 원내고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쵸? 네. 아직 아주 번거롭습니다. 일부러 번거롭게 해놓은 것 같아. 고의야 고의 내가 볼 때. 그러다가 성격 급한 우리가 아니. 뎁터야. 안 해. 안 해. 몇만 원 안 되면 그럼 그게 쌓여봐.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귀찮아가지고. 제가 실손 지금 10년 차인데 한 번도 청구 안 했어요. 한 번도. 1회도. 실손으로 또 돈 버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돈을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진짜 활성화되면 이제 좀 아니 근데 큰 병 없었다는 얘기니까 좋은 거지 뭐. 그렇잖아. 합리화. 그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큰 병 없었던 얘기지. 잔병치레만 했다는 얘기니까. 네. 벤치마크 사례는 아마 미국의 레모네일이라는 온라인 보험사가 있나봐요. 이 회사가 2015년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모든 걸 영업을 다 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아마 카카오 손해보험도 이 모델로 갈 것 같고 그래서 앱을 통해서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금 청구의 96%로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준대요. 그래서 보험료가 80%나 저렴하대요. 일반 보험사 대비해서. 네. 그래서 영업 가입 뭐 계약 관리부터 사고 발생 부분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다 인공지능이 하는 아마 이런 모델로 카카오 손해보험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또 보험사한테 악재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악재는 아닌 게 왜냐하면 일반 보험 시장부터 진출을 하니까 지금 주 매출처는 어쨌든 자동차랑 장기 보험이거든요. 이쪽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일반 손해보험사에 큰 악재로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강화되니까 그 점은 좀 투자할 때 유의하자. 그런 좀 보고서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김경아 에너지스트가 본인 텔레그램에 코멘트를 해 준 건데 인민은행이 20일 다음 주에요. 이제 대출 우대 금리를 발표를 해요. 근데 최근에 중국 일부 증권사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를 했대요. 중국 쪽에서. 그래서 아마 하나금융의 김경아 에너지스트도 개인적인 의견을 동의를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0일 날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리 인하를 어쨌든 한다는 건 또 경기를 부양한다는 얘기니까. 중국이. 네. 그러니까 지준율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0일 날 실제 한번 보고 데이터나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금리 인하할지도 모르겠다. 가능성이 좀 일부 증권사에서 나오나 봐요. 중국 쪽에서. 아니. 증권사 리포트 보기도 바쁘시는데 텔레그램까지 다 확인하고 오세요? 아예. 저는 다 확인하고. 진짜. 다 보고. 네. 나갑니다. 중요한 것도 이제 미리 좀 메모해놓고요. 네. 자. 지금 현재는. 코스피. 마이너스 한 20포인트쯤 되는 것 같고요. 코스피라며.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이게. 코스닥보다 더 떨어졌잖아요. 오늘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 돌리지 말고. 심각합니다 이거. 네. 코스닥 0.4%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또 감아 올려야죠. 말아 올려야죠. 우리는 오후장이 또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똘똘 마는거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무조건 마는거리죠.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없애고 다 한방. 아침이 뭘 중요합니까. 오후에 말건데. 많이 덥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아무래도 근데 이제 오늘 좀 부담되는 게 환율 때문에 환율이 1150원 넘겨버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금 이제 리스크 오프하는 것 같아요. 약간 경계감이 커진 것 같아요. 수출하는 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 이탈하고. 네. 그리고 환율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코로나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환율도 말아올리겠습니다. 환율은 올리면 안 됩니다. 환율은 떨어져야 돼요. 우리 환율 강한 원화 강세로. 네. 원화 강세로.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5호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나마 좀 괜찮은 건 연기금이 방어는 좀 해주고 있어요. 뭐 많은 양은 아닌데. 전기전자 업종 좀 일부 방어는 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오늘 증시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하나만 해야 하나만 또. 딱딱 좀 맞추세요. 내가 볼 땐 딱 남아있는데. 아니 리포트 다 하고. 텔레그램 다니까. 텔레그램까지 소개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아니 지금 뭐. 아니 저 아침 시왕을 뭐. 원박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있는 건 뭐 다 전달하고 가야죠. 오케이. 쏟아 놓으세요. 막대고 막은 사람처럼 그래요. 아니 저는 뭐. 끝냈다고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정표님의 지뢰 그냥. 야. 화장실이 급하신가. 아니 아니요. 오늘 괜찮습니다. 가볼까요. 어제 이제 발표된 것 중에 중국의 6월 스마트폰 출하 동향이 발표돼서. 두 군데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결론은 뭐냐. 7월부터 다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쪽 올해. 전체 섹터에서 제일 안 좋은 섹터가 스마트폰 부품 회사거든요. 진짜 올해 실적이 안 좋았는데. 왜냐하면 자꾸 역성장을 하니까 스마트폰이 안 팔리고. 그런데 6월 달 데이터는 일단 소개해드리면 당연히 역성장은 했습니다. 2018년, 19년 평균치가 3,400만 대인데 중국이 6월 달에 2,518만 대 팔았으니까 아직도 한참 못 미치죠. 그런데 그런 거 대비해도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월별 기준으로는 성장이 나와버렸어요. 지난달 대비해서 11.4. 그러니까 바닥은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특히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비중이 78%까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100대 중에 78대가 5G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출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부품 수급도 개선되면서 하반기에는 좋지 않을까. 특히 삼성의 폴더블폰이 다음 달에 나오긴 하거든요. 가격도 좀 낮아져서. 그래서 좀 긍정적이라는 내용이고. 삼성증권의 이종욱 애널리스트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적어줬는데. 일단 올해 대표적으로 역성장한 제품이 스마트폰인데. 일단 6월 달 역시 비슷한 의견입니다. 당연히 역성장은 했지만 월별 기준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서 긍정적이고. 아이폰도 잘 팔릴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적어준 건 삼성의 스마트폰이 과연 대반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삼성인자 2분기 출하량을 5,700만 대로 좀 낮췄어요. 2분기는. 그렇지만 4분기 출하량은 7,100만 대로 일단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좋아진다. 그 이유는 반도체 쇼티지도 좀 풀리고. 일단 왜냐하면 또 신제품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하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좀 기대를 해보자는 그런 시각이니까. 한번 스마트폰 부품주 갖고 계신 분들도 내용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안 좋았어요. 네. 올해 너무 안 좋았어요. 폴더블 부품. 폴더블. 뭐 좀 있으신 분이죠. 이게 그냥 시장 안 좋은 거 판단하실때랑 뭔가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판단하실때랑 느낌이 좀 달라요. 교수형이. 그래? 말티가나? 조금 티가 납니다. 힘들었던 폴더블. 하반기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그거 언제 나오죠? 8월에 나와요. 8월에? 네. 위로 여는 거 옆으로 여는 거 다? 이번에 한 3개 정도 모델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모델이 3개 정도로. 옆으로 열고 위로 열었으면 됐지. 뭘 또 열어? 이거 아니야? 3번 접는 거. 3번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설마 안 나오겠어요? 그때 올라갈 때 그런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힌지가 그럼 몇 개씩 들어갑니까? 이게. 힌지. 힌지 또 제 추억의 주식이죠. 하나 더 남았죠? 아니 다. 끝났어요. 그렇게 이렇게 확인해줘야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거죠. 끝났죠? 그럼 끝났다. 이게 뭐야? 자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 아침도 여러 자료들. 우리한테 도움될 만한 리포트들 조사해 주시느라고. 보충수업 광고 나갑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잘 준비하겠습니다. 보충수업은 사실 강서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밀어붙여 하겠지 뭐. 염블리와 박병찬 부장의 실전 꿀팁. 사실 근데 어제 박병찬 부장님하고 여기 앉아서 찍었는데 되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말씀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막상 홍보한다고 하니까 되게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박병찬 부장님 사실 좀 알잖아. 속 독특해. 속 독특해. 속 독특해.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낯가림이 있어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찬의 매매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페이지2 공지사항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